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고, 지금도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 여름 스피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설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지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김봉곤 작가의 데뷔 표제작, 여름 스피드의 영우입니다. 저는 실존 인물입니다. 다행히 실명은 영우가 아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들이 소설 속에 사실로 적시되어 아우팅당한 이력을 두 번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라는 것은 제게 직접 물어온 경우만 해당될 뿐,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경우와 앞으로 이 소설을 읽는 일을 포함하면 그 수의 확장성은 유효합니다. 며칠 전 지인을 통해 D님의 맨션을 읽게 되었고,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여름 스피드를 읽었을 때의 당혹감과 모욕감은 이후로 저를 내내 괴롭혔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를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지난 7월 17일에 자신이 김봉곤 작가의 소설집, 여름 스피드에 등장하는 영우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트위터에 방금 들으신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봉곤 작가가 소설에서 이분이 쓴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글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등장을 시켰고, 또 이분의 신변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사담들, 김봉곤 작가와 나눴던 사담들, 또 사생활까지 고스란히 다 사용하면서 그래서 소설 속의 영우의 모습과 행동이 지인들에게는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대로 갔다고 그냥 썼다는 거죠? 그대로 갔다 썼죠. 이름만 바꾸고? 네, 토시아나 안 바꾸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메시지나 SNS 같은 경우는 토시아나 안 바꾸고 그대로 썼다고 얘기해요. 본인 허락도 안 받고. 사실 핵심은 그거죠. 본인이 동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김봉곤 작가의 이번 논란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봉곤 작가가 성소수자임을 스스로 밝혀온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소설 역시 성소수자들에 대한 서사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소설 속의 영우라고 주장하는 이분의 경우 김봉곤 작가가 이분의 글과 사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타인에 의해서, 김봉곤 작가죠. 김봉곤 작가에 의해서 성적 정체성이 공개되는 이른바 강제 아우팅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또 핵심이고요. 이 글이 트위터에 올라온 이후에 김봉곤 작가의 책을 읽었던 독자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설인 줄 알고 사서 읽었는데 남의 사생활을 몰래 쓴 룻보였다. 당혹감과 죄책감이 든다. 우리가 보통 사질과 다른 이야기를 소설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설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오토라고 해서 오토픽션이라고 하면서 자전적인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전적인 소설이라도 남이 쓴 글을 동의 없이 그대로 도용하거나 남의 신상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건 안 돼요. 이건 윤리적으로는 법적으로 다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다 문제돼요. 이건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 다 문제돼요. 법적으로 실제로 지난 1999년에 지역구 교포 작가인 유미리 씨가 자신의 친구를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그대로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출판 금지됐고요. 13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성애와 성소수세에 대한 시선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곱지 않잖아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강제 아웃팅을 한다? 이건 타인의 삶을 대중의 이야깃거리나 감성거리, 눈여깃거리로 전락시켰고 삶을 빼앗고 고통받게 만든 거예요. 해당 출판사도 나왔었다면서요? 네. 일단 여름 스피드의 출판사인 문학동네 그리고 김봉근 작가의 또 다른 소설인 그런 생활을 낸 창작과 비평 창비가 김봉근 작가의 책을 전부 판매 중지하고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사과 있는데요. 참고로 창비가 김봉근 작가의 그런 생활을 판매 중지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그런 생활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지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옮긴 성적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옮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린 이 사진은 지난 7월 10일에 그러니까 영호라고 주장하는 분이 쓴 글 이전에 쓴 글이에요. 7월 10일에 자신이 그런 생활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씨 누나라고 주장한 분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김봉근 작가는 나와 나눴던 카카오톡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작품에 썼다. 성적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작가가 그대로 썼으며 항의를 해봤지만 이 항의는 묵살됐다. 항의까지 했는데 묵살했다고요? 항의했는데 묵살했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묵살당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분은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 씨 누나라고 주장하는 분은 출판업계에 굉장히 좁은 동네잖아요. 책 보고 누군지 다 안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김봉근 작가와도 친분이 있고 늘 부딪히는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성적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느꼈냐면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서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갔대요. 그런데 상담을 위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이 책이 꽂혀있더랍니다. 이 과정에서 김봉근 작가와 출판사들이 보여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출판사들이 보여준 행동은 한 사람의 삶보다 소설과 돈이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씨누라고 주장한 분의 말에 따르면 올해 5월에 변호사를 통해서 문학동네 창비 등 출판사에 내용 증명서 발송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출판업계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실시간 라이브 행사와 SNS로 책과 작가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숨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김봉근 작가의 소설 속에 영혼이 박제되어버린 나의 수치심이 김봉근 작가의 소설의 가치보다 못합니까? 부잘 것 없습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렵게 생각 없이 우리 이종훈 작가하고 저 얘기를 하는데 이종훈 작가가 흉금을 터놓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종훈이 그렇다더라.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 아니. 방송은 둘째치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서 안주가리로 이야기한다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술 안주가리도 아니고 책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지금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말. 김봉근 작가와 함께 문학동네에서 올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김초엽 작가가 SNS에 쓴 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소설의 가치가 한 사람의 삶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이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백분치당한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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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